지난 8월 2일 등촌일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강서 푸드뱅크 마켓과 함께하는 삼계탕 나눔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최동철 강서구의회의장, 강서구장애인총연합회 김용재 회장, 함께하는 사랑밭 박희철 대표를 비롯해 강서지역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나눔행사에는 긴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참여한 내빈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삼계탕을 포장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여름 무더위와 긴 장마로 고생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.